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송영길 전 민주당의 당대표가 현재 돈봉토 살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막상 검찰에 제출한 핸드폰은 완전히 포메치 다시 된 일명 깡통폰을 제출해서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돈봉투 살포 사건에 중요한 그런 조역으로 활동했던 강래구 상임감사 역시 완전하게 새 핸드폰처럼 과거 자료를 다 지우고 일명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당연히 포멧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이나 진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해왔던 것과 같이 586 운동권들의 사고체계 가치체계의 중심에는 권력을 탈취하거나 권력을 연장할 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 될 수 있다. 악한 일도 선한 일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젊은 날 받았던 일종의 사상 세례이기 때문에 좌파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도구는 권력의 탈취에 도움이 됐으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 될 수 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실현에 옮긴 것이죠. 보시게 되면 깡통폰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 동지들이 다시 한 번 그들의 실력을 국민들에게 뽐내보였습니다. 강래우와 송영길의 합동작전입니다. 분명히 송영길 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협조가 포맷을 다시 해서 깡통폰을 제출하는 건데 돈봉투의 핵심인 강래우를 드디어 영장 부장판사가 보기에 전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강하고 그동안 해온 그런 행적 자체가 전거인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마침내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에 대한 그런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7일 만에 드디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열린 강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한 뒤에 밤늦게 오후 11시 무렵에 전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3시간 동안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강래구시가 정거인멸을 위해 가지고 활동해 온 부분들을 판사가 받아들인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검찰이 입증하기 위해서 상상이 안 갑니다. ppt 자료를 180쪽 정도 여러분들 작성해 가지고 판사 앞에서 영장전담판사 앞에서 이제 일종의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강래구시 등 관련자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정거인멸 정황 등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로 영장부장판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 강래구시 당사자와 강래구시를 여러분들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퇴정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수사를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물론 뭐 그분들의 입장에서야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는 되죠. 본인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발각되니까 그러니까 서둘러 가지고 정거인멸을 한 거겠죠. 깡통폰을 제출하는 거가. 어떻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구속을 면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든 강래구시는 현재까지 밝혀진 돈봉두 살포 대상인 9400만 원 가운데서 8000만 원 이상을 강래구시가 직접 조달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핵심적인 검찰은 강래구 상임감사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 등을 전거인멸 시도 정보로 보고 두 번째 그런 영장심사에서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깡통폰만 만든 것이 아니고 송영길 씨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에서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무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그것을 이제 영장담당 부장판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어떻든 뭐 나쁜 짓을 한 거죠. 나쁜 짓을 했는데 본인들이야 그걸 합리화 안 하겠습니까. 합리화해야 사람들이 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검찰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상임감사를 구속수사해서 돈 봉투 의혹의 자금 출척 공모관계 수수자 특정 등 실체적 진실을 가려낼 것이다.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어떤 경로로 여러분들 전달됐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강래구 씨가 조달했고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받아서 송영길 전 대표의 하위 측근인 박모보좌관을 통해 전달했고 그 돈을 삼선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육관석의원이 받아가지고 돈을 나누어서 3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를 나누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다음에 돈을 돌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겠죠. 그다음에는 돈을 누가 받았냐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식별작업들이 이루지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깡통폰을 제출했다. 강래구와 송영길 씨가 동시에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니까 숨길 것이 많다는 거죠. 은폐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깡통폰을 제출하면서 정거인멸죄라는 부분까지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은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엎드려진 물과 같은 거니까 엎드려진 물을 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봐주지 않으면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 엎드려진 물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만 형량에 따라 가지고 과한 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경한 벌을 받을 것이냐 그것만 차이가 날 뿐이고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송영길 씨는 1982학번으로 그야말로 586 운동권 출신에서 가장 출시를 했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전남 고흥군 출신이죠. 고흥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신체가 강건하신 분들이 많죠. 옛날에 아마 씨름하거나 유재도 씨가 어디 출신인지 궁금하네요. 그 부근인 같은데. 어쨌든 간에 송영길 씨가 덩치가 아주 크네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과거에 이제 강연할 때 한 번 뒤에서 살짝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나가고 그 당시에 송영길 씨가 한참 이제 잘나가던 정치인이었죠. 거기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깡통폭원을 낸 것. 예당이 송영길 깡통폭원을 검찰에 제출한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포맷 각오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은 그냥 덮을 수 있으면 덮는 거고 사기를 치든 조작을 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덮을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채널이 있으면 덮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정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본인의 핸드폰을 깡통폭원으로 만든 다음에 검찰에 제출했다. 어쨌든 깡통폭원의 동지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올바름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심하게 훼손된 점입니다. 이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4권이 지금 출간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다루게 될 도덕놈들 5권 그리고 교육감선거의 사전특표 조작을 다루게 될 소위 도덕놈들 6권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서적들이 전국민 필독수가 돼서 우리가 체제를 수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